재밌는 것 같은데 던지는 건 잘 못해요. 잘하는데? 잘 봤는데. 잘 던져요 그리고. 여자가 이렇게 안 날라가 잘. 내 전에 쟤 왜 또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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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날렸어. 날렸어 날렸어. 왜. 날려. 이거. 누가 노래하는 거야. 어? 노래 할까? 노래 한 번 할까? 노래 한 번 할까? 이제는 내 맘으로 직진해 주세요. 아 이게 진짜. 이거야? 이거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 이유가 내게 안 풀면. 맞아? 그래 그래. 밥 먹고 바로 식후 공연이야? 너 이거 그때 원키로 한 거야? 응. 한 번 해봐봐. 원래 익히야. 다시 한 번 보자. 다시 한 번 보자. 다시 한 번 보자. 다시 한 번 보자. 나왔다 다시. 나왔다 진짜. 정의 한 난 이유가. 내가 찾아와. 미안. 조용히. 손짓. 슬파는. 그때 당시에는 정말. 정말 유명했었잖아. 되게 미인이고. 지연아 기차업 데뷔해서 열등하얼동란에 지금 저 매니저하는 악기가 매니저였어요. 그래가지고 양수경 언니랑 박수씨 언니랑 언니가 아이고 너무 반가워서